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시장,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왜 다루냐 조선일보에서 여러분들 주간 코인 시향이라는 저는 처음 보거든요 전에도 이런 코너가 있었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못 본지는 모르겠는데 주간 코인 시향, 비트코인, 미국의 금리 전망에 휘청거리다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주류 언론에서도 코인 시장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루거나 그만큼 위상이 높아진 거죠 이더리움의 정권성 심사를 앞두고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 상품거래위원회가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2024년 6월 15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코인에 관계하시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죠 경제 전문지가 아니고 조선일보에서 주간 코인 시향을 여러분들 이야기할 정도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까지 내려앉았고 많이 내려앉았네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올터네티브 코인, 알트코인은 10% 넘게 급락하여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일주일 전보다 약 5.8% 하락한 6만 6천 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같은 기간 동안 이더리움은 7.8% 하락한 3천 5백 달러에 거래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이 BNB, 솔라나, 도지코인 이것이 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거래가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솔라나, 도지코인 이렇게 5개 정도가 가장 상임 모양이죠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일반 신문에서 이렇게 코인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네요 보시기 바랍니다 점도표에서 연내 금리 인하가 3번이 아니고 한 번 정도로 축소됐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이 타격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올여름까지 이더리움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최종 승인이 완료될 것 같고 이번에 청문회에서 이더리움이 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갠슬러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의장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모호한 입장을 내놓았고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의장은 이더리움이 상품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여러분 이게 참 짧은 거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미국의 현행법상 미국 정권거래위원회는 정권으로 분류되는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상품으로 분류되는 디지털 자산을 담당한다 미국 정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규제와 엄격한 등록요건을 적용하는 반면에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시장 보호를 우선시해서 원칙에 기반한 규제로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를 중시하는 정책을 유지한다 이분이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라는 분인데 굉장히 화폐업계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인물이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나오는 거죠 어제도 잠시 다뤘는데 보시게 되면 미국 정권위원회하고 암호화폐의 업계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의 정권위원회는 업체들이 암호화폐를 마음대로 발행해가지고 투자자를 쏘기기 때문에 정권성 암호화폐 정권성 코인은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미국 정권위원회 여러분들 ssg 규제고 암호화폐 업계는 정권이랑 코인이라는 것이 금, 은과 마찬가지로 정권이 아니고 그냥 상품이기 때문에 규제가 좀 널널해야 되고 정권거래위원회 사나이 있을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정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탈중앙화된 코인은 예외가 되겠지만 비트코인처럼 중앙화돼서 발행 주체가 있는 암호화폐는 정권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가상화폐 정권성 논란은 미국 정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를 정권으로 간주하여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 정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의 결과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가 갖고 있는 입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탈중앙화되가 비트코인처럼 채굴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POW, Proof of Work 작업 증명, 자기의 노력을 들였으면 작업 증명을 통해서 채굴되는 그런 종류의 코인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그런 종류의 코인이란 것은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발행자가 여러분들 없기 때문에 장난칠 여지가 적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발행 주체가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김치코인처럼 발행 주체가 음련하게 있어 가지고 그 김치코인을 발행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과 함께 로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코인을 제공한 그런 의심을 샀지 않습니까 전번에 그거는 자기 코인을 띄우기 위해 가지고 마케팅 비용을 치른 거지 않습니까 그런 코인이 무슨 코인입니까 POS, Proof of Stake 거지 않습니까 지분 증명 방식이죠 지분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발행자가 그런 경우는 여러분 정권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권거래위원회 규제를 받아야 된다 그 성격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김치코인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잃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이야기거든요 보시게 되면 물론 암호화폐에 종사하는 업계 사람들은 아예 우리 게 상품이니까 자유롭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분 증명 방식은 전권과 어마어마하게 유사하다 이야기죠 그거는 발행자가 발행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가격을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몇 해 전에 이런 본 것처럼 자기 코인을 띄우기 위해 가지고 국회의원한테 로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돈을 주고 상장을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부분 김치코인이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발행자와 그 주변 사람들은 엄청난 여러분들이 이득을 누렸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돈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알지 못하면 완전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암호화폐가 가상화폐가 증권인가 POW 작업 증명 방식의 코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 됐기 때문에 전기로를 내고 컴퓨터를 돌려야 여러분도 채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장난칠 가능성이 낮지만 그렇지 않은 POS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가상화폐라는 것은 암호화폐는 증권인가 아닌가 그걸 참 잘 썼네요 기사분이 초창기 암호화폐의 옹호자들은 금융에 대한 탈중앙화된 대안으로 암호화폐가 등장했던 비트코인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려가면서 그다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하면서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을 닮은 회사들이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공적적으로 판매하면서 이게 주로 무슨 방식의 코인입니까 POS 방식의 코인인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주자가 리플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거래위원회와 이런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업체가 발행을 하는 겁니다 발행을 하기 때문에 발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발행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뭐죠 사적이 이걸 편취하기 위해가 다른 사람을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이 악만이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아마 미국 법으로 보게 되면 플로리다 오렌지 농장 투자와 관련된 1946년 미국 대법원 판결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입장이 이 사건은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경우 어떤 것이 정권인지를 판단한 법적 기준인 하위 테스트 하위 테스트 탄생을 해야 된다 하위 테스트는 어떤 금융 상품이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공동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경우를 이야기한다 A란 발행회사가 POS 방식의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런 돈을 투입하는 사람은 그 회사가 마케팅을 잘해 가지고 코인을 띄워줄 것이다 가격을 띄워줄 것이다 하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하위 테스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정권성 코인인 거죠 정권인 거죠 그런데 업체들은 그걸 완강히 거부하고 특히 거기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견제하는 사람이 바로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인 거죠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는 거죠 게리케슐러라는 사람이 이 사람만 없으면 어마어마하게 이러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건데 게리케슐러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의장은 공개석상의 대부분의 디지털 화폐들은 하위 테스트 아래 정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발행한 기업들이 마케팅을 통해서 가격을 올려줄 거라고 기대하며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는 이유였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중앙화된 관리주체나 개인이 없는 비트코인 이른바 탈중앙화된 코인 채굴을 통한 여러분들 증명방식 POW 방식의 코인인 비트코인 외에 비트코인의 제자들은 정권이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분야네요 저도 최근에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장르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커질 거고 그래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딱 공부해 보니까 뭐 나오는데 작업 증명방식 비트코인 지분 증명방식 리플 그래서 리플이 지금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보시게 되면 미국 정권 그래비어는 리플을 정권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최근 뉴욕 지방법원 판결에서는 리플을 발행한 리플랩스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리플은 정권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기간 투자들에게 판매한 리플은 정권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PO에서 지분 증명방식의 암호화폐는 정권성 코인입니다 POW 작업 증명방식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처럼 채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어제 말씀드렸죠 이게 POS 방식의 유명한 여러분들 코인들입니다 시장가치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거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장르를 그렇게 밝게는 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채굴방식 작업 증명방식의 코인은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1등이고 이드리움 리플은 여러분들 두고 봐야 됩니다 나이트코인 어마어마하죠 1200조 200조 500조 100조 50조 엄청납니다 장르를 밝게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좀 먼 이야긴 같지만 시대가 바뀌게 되면 또 새로운 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그 시대가 우리한테 주는 기회가 뭔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가끔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늘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